내가 열받아서 녹음기 꺼 그랬더니 네? 녹음기 끄라고 아이 진짜 이랬더니 이제 사색이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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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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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늘은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오신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연은 정말 화가 나고요 부족히 못 참겠다 그리고 어떤 사연은 너무 진짜 안타깝고 슬퍼서 내가 너무 도와줘야겠다 나는 이런 부러지 사연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인데 뭐 신을 모신 제자이기 전에 인간인 내 모습도 있으니까 일단 예의가 없었던 사람 뭐 벌써 눈빛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담자 분들도 평소에 얼굴은 네? 웃고 있지만 눈은 이 아래로 벌써 훑고 있고 아니 하물며 내가 만신인데 그걸 모르겠어 시대의 만신을 나가고 나서 황당한 거 많이 겪은 게 아니 그 저기 좀 자기네들도 좀 나랑 외이고 불린다는 선생님들 신도를 보내 나한테 어 허락 하에 온 거야 상담하다가 다 잡아내지 그게 뭐냐면 걔가 정말로 점 잘 보냐 야 네가 가서 한번 보고 녹음해 와 어 있었어 실화야 그래갖고 내가 열 받아갖고 녹음기 꺼 그랬더니 네? 녹음기 끄라고 아 진짜 이랬더니 이제 사색이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잊어버릴까봐 그게 아니라 시켜서 녹음하니까 좋냐 어?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기겁을 하죠 네 얼굴 보는데 뭐 누구의 얼굴이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참 대단한 거지만 겁대가려 없이 그렇게 이렇게 와서 간을 모은 그 사람도 웃긴 거지 근데 거기다가 녹음 이제 말투가 어떠냐 이거야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부동산과 주식은 따로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주는 사주고 그 물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예약을 잡아서 이제 따로 잡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진짜 화가 나고서는 막 뭐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예의가 없는 거는 이제 와가지고 거실에서 담배 펴도 됐죠 근데 이미 담배는 꺼냈어 소에 이제 이렇게 이미 낀 거야 담배 하나 펴도 됐죠 근데 말투가 혹시 흡연실이 따로 있나요 우리 집 아파트야 흡연실이 어디 있겠어 뭐 베란다 잠깐 했던 거 아니면 밑에 정원에 내려가서 정자에서 피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예절이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말 함부로 할 때 아니 반말을 해 갑자기 내가 뭐 땜에 왔냐면 그것도 20대가 내가 아무리 뭐 화장을 떡칠을 해도 얼굴 딱 보면 내가 어딜 봐서 20대야 나이가 있지 중년인데 근데 걷다 대놓고 반말 찍찍해 그것도 점상에 앉아서도 반말이야 응 나한테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진짜 말하기 싫고 내가 공인이니까 아 이제 내가 점상에 앉았을 때는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성수님이 하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그래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참으면 되잖아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우 씨 이 XX 삼각형 별표 다 나와 속에서 그럼 내가 참으면 돼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거는 정말 답이 없고 아 할아버지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응 너무 안쓰러운 거 있잖아요 그 사연이 보통 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문제가 오랜 세월 학대 그 다음에 이제 강간 성폭행 근데 그게 또 근친이야 죽여버리고 싶지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정신병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 내가 좀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정상이 될 거 같은 그 희망이 있는 사람 또 오지랖이 넓잖아 해주지 또 정말 많이 해줬어요 또 다른 분들은 너무 돈이 그러니까 돈이 웬수야 정말 돈이 웬수여서 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좀 살 거 같아 그러면 진짜 부적 같은 것도 그냥 지녀준 사람도 많고 겉으로는 마녀가 정말 인정합니다 저 진짜 맞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엎어버려 진짜 죽방맹이 날려버려 그리고 기고 아닌 게 정확한 성격이고 돈 때문에 명예를 팔거나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나는 죽으면 되지 내가 성숭을 지고 내가 비굴하게 왜 살아야 돼 죽으라고 한다고 정말 딱 죽진 않아 하늘이 무너져도 소상할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나의 윗대의 조상과 어려운 당신의 윗대의 조상의 인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 그리고 우리 조상이 당신의 조상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게 있을 때 이유 없이 나는 당신을 만나서 그 당신한테 그걸 베푸는 건 카르마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겉모습만 보고 우리 무당을 격려시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실성은 언제나 대천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